성찬식과 함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여름의 시원한 생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생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의 사건 이후에 주님이 오늘 나는 요절의 35절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선언 내가 누구다 헬라우루는 에고 에이미 I am 이런 뜻인데 내가 누구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의 여러가지 선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선언이 오늘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오늘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신약에서 예수님의 당신의 선언 내가 누구냐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베세다 들판에서 하루 종일 굶주려 있었는데 주님이 그걸 알아주셨을까요? 못 알아주셨을까요? 다 알아주셨어요 하루 종일 굶주려 있는 그 굶주림을 주님은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살이 하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 여러분들의 떡의 문제를 알아주시는 분입니까? 못 알아주시는 분입니까?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우리가 영혼의 문점에 있다고 그래갖고 육신의 문제를 주님이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아주시는 것이고 이 떡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떡의 문제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특별하게 훈련하시기 위하여 어떤 강한 트레이닝을 하는 분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주님은 내 인생의 떡의 문제, 경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여러분들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가난한 달동네에서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하루살이 품팔인 노동자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짐이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나니까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똑바로 술 안 마시고 정확하게 제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의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주님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야 우리 팔자 고치겠네? 주님이 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제는 내가 일 안 해도 내가 노동 안 해도 주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예수님을 무료 급식소 소장님으로 다시요 무료 급식소 소장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이제 내 떡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 주님이 우리 왕이시여 그렇게 해가지고 아 드디어 내 생에 가장 큰 떡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앞에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같이 보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냐 사람들이 뭐 어떻겠어요? 이제 주님이 다 무료로 우리 다 먹여주실 테니까 우리 주님 임금으로 삼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떡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혼자서 산으로 가버려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요하죠 떡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 계속 주님 찾아보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앞에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들랑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요한범 6장에 풍덩 빠져들어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란 것은 겉으로 드러난 오병의 사건을 통하여 기적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겉으로 드러난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적인데 이게 사인인데 표적 뒤에 있는 의미와 영적인 어떤 깊은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것만 신경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육신의 창원으로 남아있지 말고 떡 문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 잘못된 시각을 영적 교정을 하라 영적인 교정을 하라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그리고 오늘 영적 눈을 교정하는 교정의 핵심이 오늘 35절 다시 한번 오늘 요절 말씀인데 주부에다 다 써놓았습니다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아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제대로 깨닫기도 하면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7장께서 이어서 말씀하는데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수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것은 서로 은혜의 선순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과 은혜를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은 성령의 기론부심과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나면 생명의 떡을 더 깊이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육신의 떡의 문제는 먹어도 또 배고프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영적인 시각을 교정하면 아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렸구나 그래서 영적인 굶주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산떡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놓으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이고 제자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성화의 과정에 대한 영적 시각 교정하려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써보았는데요 성화라는 것은 육신의 떡을 의지하는 수준에서 점점 더 생명의 떡을 의지하는 과정이다 육신의 떡만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은혜받는 과정이다 자 우리 하나님이 참 독특한 데가 있으신데 아담이 먹는 것 같고 시험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불순종하고 영원한 파멸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2의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셔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의 독특한 데가 먹는 걸 먹는 걸로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오늘 7월 첫 주일 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7절 굉장히 중요한데 생명의 떡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주님께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거절의 전문가예요 마귀는 참소의 전문가예요 마귀는 내 쫓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뭘 깨닫는가? 주님 앞에서 이를 깨닫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 영적 교정이 되면 깨닫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다? 거절하지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어 쫓고 뺏어가는 데 전문이고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잃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초청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는 데 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이 자리에 적어도 수십 년 사신 분들 젊은 분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내 인생의 평생 가운데 나는 한 번도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모든 것이 다 통과되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이 땅은 거절의 사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다 거절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도 우리는 시험바가 들어갔어요 중학교 입시가 3대 1, 4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중입시대 거절당한 고등학교 시험은 더 치열했고 대학 시험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는 10대 1, 20대 1 나머지 10대 1이면 9, 9, 9, 20대 1이면 19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거절당한 경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괜찮은 회사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거절당한 경험 많이 있잖아요 초중고 대학 회사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영업사원은 매일 거절당합니다 매일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전도할 때도 영적으로도 거절당한 경험이 있죠 어떤 형제는 마음을 먹고 어떤 자매가 마음이 들어가지고 꽃다발을 들고 그 자매에게 가가지고 나를 받아주소서 그런데 자매가 나는 형제와는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SNS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거절을 당합니다 단톡방에 있는데 혼자 남겨두고 다른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절을 당해요 차단을 당해가지고 거절당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남편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아내로부터 거절당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소사이어티 오브 거절 거절의 사회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 반도 안에서 오랜 시간을 서로 갈등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상이 양국화가 돼가지고 30% 이쪽 30% 이쪽 30% 서로가 무조건 거절이에요 이유도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의심과 불신과 거절의 트라우마가 많이 넘쳐 흘러요 오늘 이 생명의 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발효되면 거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절의 아픔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래요 뭔가 가슴을 눈물이 핑도록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냐 다 안아주신다 그래서 오죽하면 현재는 우리를 안아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미래에는 최후의 종말 때에도 주님의 부활의 몸을 같이 입을 것을 약속하셔서 요한복음 뒤에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늘 저 나름대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가능하면 주님의 품은 넓고 넓은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의 극자가 1이라고 그러고 극우가 10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10도 좀 하여튼 2부터 9까지는 우리가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패배감을 느끼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과 생명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좀 다른 거 다 있어도 패배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는 그런 마음의 상처받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데 세상의 떡에 취한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할 때가 많아요 다시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자 당신을 믿는 자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용납하고 환영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떡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생명의 떡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하신 후에 이게 세상의 떡에 취한 자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증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한 번 보면 6장 뒷부분에 6장 66조를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떡에 취해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외면함으로 여전히 영혼의 굶주림이 기갈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의 가치를 모르거나 또 생명의 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것이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뒤에 77, 71절에 보니까 가르뉴다 같은 사람은 떡을 거절했어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생명의 떡 되었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오라고 초청하시고 두 번째로는 영혼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어떤 뜻인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하여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진정 먹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왜 당신 자신을 생명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거절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떡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감탄하고 지성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떡은 먹으라예요 그러니까 떡은 어떤 철학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지금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실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떡을 먹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떡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 이 성찬을 앞에 놓고 오늘 본문 5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3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다시 한번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5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55절에 드디어 놀라운 말씀 놀라운 선포예요 크게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기가 막히게 신비한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게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조차도 60절에 이어서 6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걸 듣고 누가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가운데 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어렵도다 오늘 본당, 별관, 대부도 또 방송으로 현장에서 듣는 수많은 분들 지금 이 시간에 계시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주님은 그냥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무슨 어떤 이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떡으로서 이걸 먹고 체험을 하고 말씀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서 기진맥진한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번아웃 돼가지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떡과 물을 주면서 엘리야에게 먹고 마시고 할 때 엘리야가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 아래서 엘리야는 천사를 만났지만 우리는 오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마시고 회복되었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수를 마시고 기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확실하게 더 선포를 하고 있어요 마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가지고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걸 확실히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고전 11장 26절에서 뭐라고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다 같이 우려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그랬고 주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는데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깨닫고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체적으로 생명의 떡을 이론이 아니라 지금 체험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확실하게 깨닫고 실천하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집중할 때 생명의 떡을 지금 2024년 7월 첫 주에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리야마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떡을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주의 죽으심을 깨달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신비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떡을 지금 체험적으로 먹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좀 너무 감동도 되고 제게 좀 어떤 도전도 되고 기쁜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에드워즈 텔러라는 18세기의 청교도 목사님 그리고 시인이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글이 저를 이번 이 말씀을 주면서 확 저를 와닿게 했어요 뭐냐면 생명의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십자가를 목상함으로 깨달아진 말씀인데 뭐라고 설명하는가 에드워즈 텔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갈고 반죽해서 이 생명의 떡을 만들었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갈고 반죽해가지고 이 생명의 떡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으깨고 반죽해서 만들어진 떡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오병희의 표적을 보고도 더 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만나가 하나님의 행하신 표적이었듯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표적이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만드는 십자가의 말로 최고의 표적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갈고 반죽해서 이 생명의 떡을 만들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으깨고 반죽해서 만들어진 떡이 됐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흘리신 보일야말로 생명의 떡의 원천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3절 여러분 읽어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3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인사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사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아멘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몸을 으깨고 반죽해서 만들어진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은 오늘 이 생명의 떡을 통해 내 인생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고 표적의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는가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슬픔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극한 거절로 고통당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다 보니까 곤고한 인생이 있습니다 먹어도 배고픈 인생입니다 어려움의 파도가 몰려올 때는 숨을 자리가 없고 슬픔의 강이 범람할 때는 안전하게 있을 때가 없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가슴을 치는데도 쉴 때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그의 몸을 으깨고 그의 아들을 갈고 반죽해서 이 생명의 떡을 만든 걸 기억하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에게 베풀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깨닫고 과거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지치는 덫길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생에 우리의 생명 죽게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의 일세 나의 생명 주님 받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런 글을 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갈고 반죽해서 주신 생명의 떡을 우리가 기념할 때마다 여러분 모든 거절의 경험을 치유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수많은 떡들이 있습니다 무슨 떡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떡입니다 요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떡도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휴대폰, 유튜브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쇼짤의 떡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쇼짤에 들어가면 쇼짤, 쇼짤에 들어가면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그걸 덮고 나면 기억도 안 납니다 휴대폰이 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으깨어 주셨으니 어떨 때는 휴대폰도 절제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온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떡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어느 날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의 보좌야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16절 다함께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 목마르지 아니 해나 아무 뜨거운 아멘 여러분 다시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대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먹고 십자가의 깊은 내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은 인간적인 것 수학적인 것 계산적인 것이 아니고 신앙은 생명의 떡적이고 신앙은 천국적이고 신앙은 하나님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35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앞에 놓고 여러분 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수많은 상처와 거절로 내 마음이 뻥뻥뻥 뚫리고 수많은 아픔들과 트라우마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 베풀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주님의 불의심 앞에 선뜻 응답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라고 할 때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 마치 불이 난 집에 창가에서 겁이 난 겁이 제 겁에 질린 자식에게 밑에 안전판을 깔아놓고 부모가 야 너 불난 집에 깨서 너 다 죽어 너 뛰어내려 아 근데 무섭다고 부모를 믿고 뛰어내려 애절하게 오라 하는 것은 불난 집에서 뛰어내리라고 부모가 준비하고 기대나 똑같고 여러 나라를 사막에서 헤맨 후에 탈진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자를 발견한 구조대가 이거 마시라고 물을 주는 것과 꼭 같은 거예요 불타는 집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죽는 거고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안 마시면 죽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뛰어내려 주님은 지금 이거 마셔 주의 몸과 피를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에게 진실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 놀라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찬송 하나가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 욕 가시관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 욕을 보셨네 그 다음 가사가 나 무엇으로서 그 은혜 보답할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에 주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살리라 김두한 박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광스러운 7월 첫 주일 아침 성찬을 통하여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이민족이 그리스도의 피해복음으로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있는 수많은 난자들이 생명의 떡 대신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피해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피해보일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